오랜만에 기분 좋게 외국 비보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좋은 시간까지 가지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재밌네요 진짜 싸인 공세가 이어집니다 여느 한류 스타가 부럽지 않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 있었던 시간 공연도 모금도 대성공입니다 모든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리버스 크루 가장 떨리는 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수익금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윌슨의 소원인 젖소를 사기 위해선 거금 1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젖소를 사고도 남아요 지금 야 빼봐 젖소 갚아 아니 1200... 빼기 1000이라고 해도 278달러를 다시 볼리비아노로 나눠봐 곱해 곱하기 6.8은 1892 엄청난 도입이에요 예상한 액수보다도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일단 너무 들떠 있는데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행복한 고민이라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젖소 살 돈은 물론이고 여유 돈까지 생겼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의 선물을 고민해야 하는 행복한 밤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몬테크루즈 마을의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윌슨의 젖소를 사는 날 주인은 목장에서 가장 좋은 소를 골라줍니다 새끼까지 가진 건강한 젖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우유가 많은 거 제일 중요한 건 조금만 있으면 두 마리가 된다는 두 마리가 된다는 두 마리가 된다는 두 마리가 기분 좋게 소값을 치릅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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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램프 연료인 가스도 사고 냄비 같은 주방 용품들도 넉넉히 챙깁니다 식구는 10명이나 되는데 변변한 가재도구 하나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윌슨의 집을 찾은 리버스 크루 가족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들의 안부를 챙기는데 우리의 주인공이 보이질 않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목장을 누비는 소년목동 윌슨 귀여운 안경으로 한껏 멋을 내고 형들을 맞이합니다 비보이들이 왔다는 소식에 일하던 아빠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사진을 찍자는 제안에 흔쾌히 따라 나선 가족들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라 다들 설레는 모양입니다 왜 안 가고 남은 거예요? 없을 때 저희가 깜짝 선물로 깜짝 이벤트로 집 램프랑 이런 거 산 것들 좀 꾸며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작동을 짜놨어요 자, 우리 가족들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